문체부 차관으로 내정된 장미란 교수에 대해 갯달들이 악플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정혁진 변호사가 논평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비판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갖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. 제가 봤을 때 장미란 차관은 올림픽에서 금메달, 은메달, 동메달을 다 취득한 그런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도 역사상 최고 기록을 보유한 그런 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잘 발휘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쭉 살아보니까 한 분야에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한 사람은 다른 분야에 가서도 일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이른바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또 접목해서 일 잘한다는 분들이 많으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장미란 차관이 이번에 역량을 잘 발휘해가지고 다음번 개각 때에는 문체부 장관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.